다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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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랄랄랄랄랄라 들리시나요? 신촌리의 푸른바다가 저를 부르는 소리? 아.. 바다를 보니 떠오르는 말이 있네요 먹고 싶다!! 눈앞에 작은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메뉴, 오동통 살 오른 해산물 파티. 세트 한 상입니다.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성비 굿. 애피타이저는 너로 정했다. 이 싱싱하니까 간을 초장 찍어먹을 필요가 없네. 역시 전복 매진하지 않아. 그다음 코스는 참동과 광어의 콜라보레이션. 앞에 있는 부분은 자연산 참돔. 이쪽은 광어. 여러분 광어, 제주 광어. 제주 광어, 1등. 떡이야?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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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붙는 것입니다. 저는 회를 먹기 전에 찍어먹을 소스를 준비를 해야겠죠? 자, 맛을 극대화 시키는 법 따라오세요. 한번 만들어 먹어봐요. 자, 이번에 광어. 이 영롱한, 이 투명한 빛깔 보세요. 우와, 아름답다. 부들밥밥밥하고 이 시원한 맛. 역시 광어, 이 광어가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 광어의 쫄깃함. 우와, 제가 좀 뭔가 광어 같은 것 같나요? 광어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오늘 회식은 광어로 합시다. 으엉 으엉